오늘은 리뷰를 한번 작성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구입한 직조 1781 qr 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마키스 브레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잘 사용했는데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모든 면에서 조금 노후되고 특히 올비아링 이쪽이 좀 오래되니까 굳어서 잘 유순하게 잘 움직이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작동도 좀 뻑뻑하고 계속 조여야 되고 그러다가 제가 볼 애들을 좀 큰맘 먹고 직조에 직조하면 일종의 루비똥이죠 dh 1781 qr 이 제품이 음 제가 봤고 뭐 사용해 보려고 이리저리 한번 만져 봤어요 일단은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쪽에 볼 쪽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영문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써 있구요 그 다음에 1 2 3 4 4개의 수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방향에서나 수평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리고 특히 이 주황색 오렌지색 이라 그래야죠 오렌지색 이 올해의 레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이게 10키로 까지 가능하다 그러더라구요 보통 제가 쓰는 마크4 나 그 다음에 6 d 뭐 이런 기종들은 충분히 카바 하구요 제가 좀 사용할 때 캐논의 미러리스트 를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어 이 볼 애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특히 이 감았을 때 압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마키스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 가면 어 저기 볼링공을 어 문화 안에다가 걸어서 여기다가 장군 다음에 매달아 놨다 그러더라구요 그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듯이 어 저는 마키스 가 가장 좋은 보레드 라고 생각했는데 어 직조보레드는 제가 좀 가격도 좀 비싸고 좀 접해 보기 좀 힘든 기종 이래서 좀 멀리 하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직접 보레드를 사용해 보니까 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구요 어 간략하게 한번 사용해 보면 음 일단은 이렇게 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열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볼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탈착이 가능해요 그 보면 요게 보면 이렇게 그쵸 고리에 홈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쫙 끼었을때 이쪽에 보면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이걸 놓으면 이렇게 움직이지만 으 이 상태에서 이 레벨을 밑으로 잡혀 주면 꽉 조여져요 움직이지 않지만 미사기 움직일 때 요 버튼으로 나사를 돌려 가지고 꽉 물게 되면 안전하게 이렇게 꽉 물리는 형태 거든요 좌우로 회전 했을 때 회전 이것도 조금 빡빡 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러면 한번 카메라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었거든요 작착된 상태에서 조인 다음에 꽉 물리고 그렇게 되면 이 카메라가 볼에 뒤에 이렇게 잘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볼을 좀 조여 주면 꽉 조여 지죠 그죠 이 롤링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지하 아래쪽으로 이렇게 찍을 때도 아주 유용하고 수평 수직도 잘 맞출 수 있고 삼각대에다가 거치한 상태에서 좌우로 위아래로 조여 주면 이렇게 보레드가 꽉 조여 집니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어 이 직조 이 회사에서 만든 어 잠깐만요 저는 카메라 신 여직원 아라 에요 우리 사장님 목소리가 거시기에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직조 gh 1781 qr 제가 설명 좀 할게요 기초 헤드는 우수한 품질로 오랫동안 명성을 얻었으며 gh 1781 qr은 높은 표준으로 제작되었어요 이 회사는 헤드가 잠겼을 때 드리프트 각도가 0.1% 미만이라고 다랑스럽게 주장합니다 이는 정확한 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사용시 눈에 띄는 록 오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킹글리스 시스템이 있는 기초 gh 1781 qr 시리즈는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으며 최대 10kg의 장비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인 기초의 버블 볼은 무게의 감소를 위한 초박형벽이 특징이며 정확한 조정 낮은 무게 중심 및 95도에서 마이너스 13도 범위에 부드럽고 정밀한 기울기로 헤드를 전달하는데 보험이 됩니다 360도 패닝이 되고 스프링 어시스티드 더블 후근 2개의 잠금 시스템을 하나로 결합하여 잠금력과 부드러움을 모두 극대화합니다 킹글리스 시스템은 장비를 빠르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킹글리스 플레이트의 3개의 버블 레벨과 볼스템의 1개의 버블 레벨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정확한 위치 지정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은 2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고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동으로 킹글리스 잠금 손잡이가 해제될 때 카메라 장비가 헤드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버튼으로 작동됩니다 이것은 중장비, 긴 렌즈 및 스포팅 스코프에 매우 유용합니다 마찰 제어 헤드 움직임의 자유도를 미세 조정하여 마찰 제어는 헤드를 더 느리고 더 정확하거나 더 빠르고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 기능은 또한 카메라 장비 및 긴 렌즈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벨링 시스템은 틱, 릴리스 플레이트에 있는 3개의 독립적인 레벨링 버블과 볼스템에 있는 1개의 버블로 구성되어 완벽하게 레벨링된 이미지를 보장합니다 드리프트 각도와 관련하여 시중에 많은 고품질 헤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0.03도의 뛰어난 값으로 별대적으로 최소화됩니다 지초는 놀라운 무게 감소를 위해 초밥형 벽을 가진 고품질에 완전히 둥근 버블 보를 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